헤이 비비, 헤이 비비, 브런 프리, 브런 프리, 브런 프리 넘어 세상으로 가, 지금 내 손을 잡아봐 브런 프리, 브런 프리, 브런 프리, 브런 프리 우린 세상으로 가, 헤이 비비, 헤이 비비 여러분! 음식이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빨리 먹자! 사이 머스켓 맛있겠다! 나 이거 제일 먹고 싶어 손들이 깨끗해? 사이 머스켓! 괜찮겠소? 해야지 자, 해보자고! 박자를 더 크게! 나이스! 와, 신기해!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위치 맞췄어? 네 돌아가면 돼 진짜 이러지 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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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가위바위보! 이리 와! 정말 잘 살릴게요! 불이 올라왔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 않나? 두 개? 세지? 안 될 걸? 짧을 걸? 하면서 뛰들까? 이 증명할 수 있을까? 이리 와야겠다 라면을 쓸 수 있고 오, 가스가 없는 거야 오! 고기 고기 고기를 꽂아줬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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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태워 먹는다고? 여기 여기 돈 있어 비주얼이 좀 그런데 내가 알게 된 맛 시멜로그가 아니야 야 그거 먹으면 죽어 버려 태양아 버려 저거 태양아 죽는다 너 이 겉에 이렇게 딱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생명에 진천 갈 거 같아 껍질 벗기는 겁니다 와 뭐야 버리는 게 더 많은데 태양아 이건 뭐야 드리퍼를 왜 줘요 그거 지니 지니 부르려고 그런 거잖아 고기 구하자 됐다 근데 됐어 됐어 그만 뿌려 그만 뿌려 됐어 됐어 원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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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모를 원진아 원진아 자 라면 완성이에요 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먹어볼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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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 앨런이 형 버섯 이렇게 생겼는데 못 먹겠죠? 어 오케이 담임님도 고기 하나씩 드셔보실래요? 오 마이크 진짜 탄 거네? 아 안 드세요? 류비 류비 잊으세요? 했네 어 뭐야 진짜 탄 거네 우리 엄마가 탄 거는 먹으면 안 된대요 엄마가 그러셨으면 긍정이지 안 탄 거 드리겠습니다 다 되면 아 너무 웃겨 아 약간 2% 모자란 힐링인데 헐 라면 10개 벌써 다 먹었어 진짜로? 밥 넣어서 라면 밥을 먹자 그럴까? 바비 바비걸 I'm a 바비걸 in the 바비 world 선민아 나 죽겠어 오구 맛있겠다 많이 뜨거워요 맛있다 준아 준아 맛있어 라볶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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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볶 아 좋다 좋다 살맛난다 진짜? 진짜? 귀여워 노릉지 맛있는 노릉지를 먹자 봤어? 찍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 봤어요? 음 이런 맛이야 잘 구웠다 잘 구웠다 잘 구웠네 얘는 꽤 맛있게 구워졌는데? 갓라이팬 야 후라이팬 짱 와 형 진짜 맛있다 뭐야 루비 루비 재도전해 젠장 난 빠지겠어 난 빠지겠어 지옥에서 온 버섯 지옥으로 돌아가다 안 죽어 안 죽어 아 너무 더워 아직도? 좀 시원했으면 좀 가만히 있어봐 진짜 백복인데? 나는 강불로만 해 강 이름대로 하네 와 탔다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좀 탄 것 같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가 싫어 우리 러비티 보고 더울 때 가스파자 들으면서 이혈치, 이혈을 해놓고 더울 때 안 움직여? 어, 대로 남불하면 안 돼 대로 남불이지 대로 남불하고 참지 가자 이거다! 아,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야, 안 보여! 진짜 맛있겠다 이게 우빈이 형이 한 요리라고 나 내보내줘다 그래, 줘 이거 이거 우빈이 형이 한 요리예요 나한테 내보내주세요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보겠어 가스 이런 거 나온 거잖아 야, 건들긴 해야지 야, 방금 뭐 있었지?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매트는 왜 깔아주신 거야? 요가 아니야, 요가? 형, 요가 해봤어요? 야, 요가 어렸을 때 엄마 딸이에서가 해봤어 나는 요가는 안 해봤는데 요가 아트는 먹어봐 형, 그건 비보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요가야 왜 이렇게 부르륵 쩔어요? 그랜절인데, 그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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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어떤 분이 뭐야?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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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 요가를 알려드릴 김경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깨에 힘을 풀고 팔꿈치를 마실 때 활짝 펼쳐보세요 좋아요 음, 맛있다 뭘 마셔요? 숨을 마셔야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마시며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며 손을 풀어볼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오른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빼서 앉아보세요 24시간이 못 참다 아, 아주 좋아요 왼손을 바닥씩 뚜르릇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가 뜨지 않게 하고 오른손을 쭉 오 너무 시원해 에헤이 발을 쭉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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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림 회원님 에헤이 내쉬며 손 내려놓을게요 오른발을 손 사이로 가져와 볼까요? 맞아요, 잘했어요 왼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마시면서 만세 트위스트 나 이거 해봤다 잠깐만 멀리 잘하고 있어요 과략근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꽉 조회요 아니요, 꽉 조회요 네 어, 저기 말하고 옮기지 말라고 과략근 오른발 뒤꿈치로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벽이 없어요 벽이 있다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선생님에겐 격이 느껴져요 완벽 양팔을 벌려볼까요? 따란 따란 따단 양머리 돌아가요 다시 신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왼손을 귀 옆으로 왼손을 귀엽게 하라고? 왼손은 어떻게 해요?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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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오, 재밌어 그짓말하네 진짜 재밌어 이번에 발을 들어볼 거예요 오, 좋아요, 좋아요 새끼발라를 잡으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발 새끼발라를 잡고 발랄하게 잡나요? 발랄하게 잡나요? 이거 좀 민망한데 이거 민망하다 이 녀석이다 이거는 앞에서 찍는 게 안 나요 맞네 이거 잠시만 왜 이렇게 웃기지?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이 마음껏 자랑하나요? 전방을 향해 함성 발사 러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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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들입니다 손들 좋아요, 좋아요 내려놓고 손이랑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해요 다리를 하나씩 가볍게 괜찮으면 쭉 뻗어보고 와, 나 통과하고 싶어 잘하네요 좋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선생님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선생님 미안해 미안해 어, 천천히 아, 천천히 손을 짚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손을 짚어도 돼요 손을 짚는 게 더 쉬워요 다리를 하나만 접어봐요 무릎을 접어봐요 천천히 반대쪽도 잘했어요 귀여워 와, 피 쏠려요 아, 나오고 싶어 떨어질 거 같으면 발을 앞으로 떨어지면 돼요 귀여워 오, 잘했어요 아이고, 그냥 고프로 괜찮아? 고프로 안돼 좋아 머리를 손보다 앞으로 살짝 앞으로 오, 영태도 하는데 야 좋아요, 좋아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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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형, 진짜 못 땡겼다 진짜 진짜 와, 나 떨어질 거 같아 떨어질 거 같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돼 네 중모야, 중모야? 야, 원진아 중모 했는데 너도 못 하냐? 나 바로 가지 오 오 오 오 다리 모아 다리 모아 아, 브랜덜 좋아해 이번에는 짝을 지어서 해볼게요 어, 그럼 한 명이 남는데 쌤이랑 해요? 네, 저랑 저 할래요 어, 좋아요 저랑 같이 자, 앉아서 등을 맞대고 앉아볼 거예요 여기 발을 이쪽 이렇게 있죠 한 명이 등을 기대고 누울 거예요 만세 오 오 오 오 아, 루비아 탭 탭 탭 탭 뭐야 야 이게 맞아? 야,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아 이게 맞아? 아니, 이게 맞단 말이야? 진짜 이거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이게 맞잖아 이거 맞아 한 명이 누워서 해볼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네 발로 골반을 가볍게 저한테 기대요, 다리를 좋아요 번쩍 손을 쭉 밀어볼까요? 스위트해요 발 좀 밀어 오케이 데미스 해보시게 가자 내가 형을 틀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빨리 이 순서가 맞아 이 순서가 맞아 뭐라고 했으면 지낼랄까 신났어 데미스 어떻게 해, 너가 놀래, 내가 놀까 내가 태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이 순서가 맞아? 그래 아, 좋아 야, 좋아 아, 좋아 잠깐만, 거기 아니야 고개 아니야 어, 고개 아니야 여기, 여기 시작 고 야, 할 수 있어 하은이야 다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잘한다 연준이 잘한다 연준이 너도 남았잖아 스텝 오, 잘했어요 아니 맞잖아 가운데로 이게 오면 안 돼 오케이 아니 살짝 밀어봐 살짝 밀어봐 아, 너무 힘들어 아, 뭐해 아, 뭐해 아, 너무 힘들어 우리 고프로 뭐해 선생님 선생님 도와줘요 자, 다리 대고 팔을 쭉 빼요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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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 천천히 아, 맞지 야, 힘들어 시작 오 오 오 오 씨 오 오 오 패스 뭐하냐고 혼자 그러면 다 제자리로 가고 마무리해볼까요? 오 벌써요? 요가 힘이 많이 드네 자, 이번에 등 대고 누워서 편안하게 호흡해보세요 손바닥 천장 향하게 해볼까요? 성민아 손바닥에 천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숨만 쉬세요 침도 삼키지 마요 침은 삼키세요 깜짝아 카메라가 들어왔어 우선 응 difer 네 응 어디, 느 웅 어디로 들려요? 알 오 정말요 천천히 일어나 앉으실게요 잘했어요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칠게요 보너스로 제일 어려운 거 알려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거요? 진짜 제일 어려운 거 못 따라할 거 못 따라할 거 보여주세요 멋있을 거 같아요 아 선생님 섹시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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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저 이런 거 잘하는데 세림 고! 세림 고! 세림! 야 저건 비보이야 오 잘하네 그냥 엉덩이로 깔고 뭉개는데 야 저건 비보이야 선생님 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오 이건 나밖에 못해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아니야 고갈됐어요 고갈됐어요 오 다 썼네 전에 한 거를 제가 본 적 있어요 영상에서 오 저희가 한 거요? 오 저희 비티파크 보셨어요? 대박 왜 되면 걸어와서 걸어와서 형준이 할 수 있지 않나? 선생님 전 내려갈 수 있어요 오 좋아요 그 다음 제가 함께 하면 돼 다시 다시 올라와 또 봐 오 너무 쉽지 않은데? 영레이 가자 일어나 영레이 오이 발곡 발곡 영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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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기괴해져 아 쉽지 않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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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늘의 힐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am 마지막으로 형준이가 소감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네 저희 비틀파크 시즌4 더 즐겁고 재미난 모습으로 앞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스입니다! 안녕! 시즌4 망간보! 시즌4도 더 재밌게 렛츠기릿!